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참 좋은 당신을 만났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송정림지음 나무생각에서 나온 책입니다. 공은 타인에게 바치고 잘못은 자신에게 돌리는 사람. 일할 때는 부지런히 일하고 쉴 때는 철저하게 휴식하는 사람. 열심히 일하고 난 뒤의 결과는 오직 신의 몫이라 여기며 오늘이라는 시간에 즐겁게 몰입하는 사람. 작게 가진 것을 큰 선물로 받아들이고 매 순간 고마워하는 사람.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 기쁠 때보다 슬플 때 더 생각나는 사람.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 이 책은 이처럼 책을 읽는 독자들을 참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신비한 힘을 가진 책인데요. 몇 편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동행 언니가 모교에서 야간 강의를 할 때였습니다. 강의를 마치면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언니 혼자서 주차장까지 걸어오는 길은 살짝 무섭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언니 옆에서 같이 걸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그날만이 아니라 매번 주차장까지 함께 걸었고 언니가 차에 시동을 걸면 그제야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가 떠날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배웅을 했습니다. 그 따뜻한 배웅은 한 학기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언니가 혼자 갈 수 있다고 말해도 그 학생은 배웅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깜깜한 주차장이 그 학생 덕에 대낮처럼 화냈고 추운 주차장이 그 학생 덕에 따뜻했습니다. 언니는 그 학생을 방송사에 있는 PD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은 지금 방송사에서 작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감동을 주는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는 사람, 참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 좋은 인연을 만들어갑니다. 수많은 언어가 존재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상대에게 위로를 주는 단 몇 마디. 수많은 행동이 존재하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상대에게 위안이 되는 따뜻한 동행이 아닐까요? 이웃은 또 다른 가족. 2층 단독주택에 사는 선배는 1층에 자기 가족이 살기로 하고 2층은 젊은 부부에게 세를 줬습니다. 2층 부부는 아내가 미용사고 남편은 학원 강사인데 아직 아이가 어렸습니다. 아이는 출근할 때 보육시설에 맡기는데 아이 엄마가 미용실이 끝나고 나서 아이를 데리러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미용실에 중요한 고객이 찾아와서 늦어지면 아이를 늦게까지 맡겨야 하니 고충이 많았습니다. 아이 엄마는 어쩌다 한 번씩 늦는 것 때문에 사람을 따로 구할 수도 없고 친정어머니 시어머니도 안 계시니 딱히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다고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그때 선배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런 날에는 아기를 나한테 맡겨요. 내가 기저귀 갈아주고 우유도 먹이고 할게요. 아이 엄마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아우 제가 미안해서 어떻게 맡겨요? 선배가 말했습니다. 내가 한 번 아이를 봐줄 때마다 쿠폰 하나씩 발행하면 되지 라고요. 네? 무슨 쿠폰이요? 우리 남편 머리 한 번 깎아주는 쿠폰. 그럼 애 엄마는 아이를 마음 편하게 맡길 수 있고 나는 덕분에 남편 머리를 말끔하게 자를 수 있고 좋잖아요. 제가 머리 깎아드리는 건 일도 아니지만 아이 보는 일은 어려운데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아우 무슨 소리야. 가격을 생각해봐. 자기처럼 대단한 디자이너가 머리를 잘라주는데 아이 봐주는 거랑 어떻게 비교해? 그날부터 아이 엄마가 일을 늦게 마치는 날이면 선배가 2층 아이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아이 엄마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집에서 오래 살고 싶어요.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다 안 계셔서 외로웠는데 든든한 가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세를 올리려면 올리시는데 나가라고만 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가진 것을 그 사람이 가진 것과 서로 나누니 이웃이 가족으로 변했습니다. 아들 같아서 엄마 같아서. 지인은 친구와 만나 빵집에서 팥빙수와 토스트와 커피를 먹었습니다. 다 먹고 일어서면서 자리를 치우려고 하는데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이는 종업원이 말했습니다. 손님 그거 놔두세요. 제가 치우겠습니다. 라고요. 종업원이 무척 바빠 보였기 때문에 지인은 스스로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종업원이 다가오더니 미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냥 놔두셔도 되는데요. 지인이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이런 곳에서 아르바이트 하거든요. 꼭 내 아들 같아서 그래요. 빵집에서 나와 차가 주차된 곳으로 걸어가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그 종업원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빵 한 봉지를 들고 와서 지인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드리고 싶어서요. 맛있게 드십시오. 지인이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 왜요? 그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같아서요. 아들 같다고 하자 그 청년은 엄마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세상 모든 자식들은 다 내 자식과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노년은 다 내 부모와 같습니다. 그 사람 마음으로 들어가면 지인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위층 아이가 밤늦게까지 쿵쿵 뛰는 소리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길러본 입장이니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기가 미안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심하다가 좋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제 편지함에 편지를 한 장 넣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안녕? 나는 뽀로로야. 나는 밤 11시에는 잠을 잔단다. 너도 11시 되면 잘 수 있겠니? 그런데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 11시만 되면 위층이 조용해진 것입니다. 위층 아주머니가 찾아와 말을 전해줬습니다. 아이가 밤 11시만 되면 잠옷을 입고 침대에 들어가며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뽀로로가 11시가 되면 잠을 잔대 나도 11시에는 자야 해. 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위층 아주머니가 고마워했습니다. 아무리 잘하고 해도 안 잤는데 이런 방법이 있는 줄 몰랐다고 말입니다.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 마음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내 쪽에 서서 그 사람을 보면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쪽에 서서 보면 방법이 보입니다. 규칙을 지키는 사람 제주도 어느 수산회사의 대표는 직원을 뽑을 때 신뢰성을 가장 고려해서 뽑는다고 합니다. 신입사원 면접이 있는 어느 날 대표는 3층 집무실에서 우연히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버스에서 내려 회사 건물로 걸어오는 응시생들이 보였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회사 쪽으로 오려면 횡단보도를 건너야 하는데 한적한 도로이다 보니 대부분 횡단보도 쪽으로 가지 않고 그냥 무단으로 길을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횡단보도 있는 쪽으로 몇십 미터를 걸어서 갔고 아무도 없었지만 신호를 지켜서 건너왔습니다. 대표는 그 사람을 눈여겨보았다가 재무팀 신입사원으로 뽑았습니다. 그때 그 선택이 옳았음을 대표는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은 몇 년이 흐른 지금까지 자신이 맡은 일을 아주 성실히 잘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정석을 고집하며 원칙을 지키는 사람 어쩌면 답답하고 미련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규칙은 약속입니다. 아주 작은 규칙이라도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약속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약속이 어떤 것이든 고집스럽게 지킬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그 어떤 일을 맡겨도 신뢰가 가고 든든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라디오 방송 작가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방송하는 동안 온라인 게시판으로 실시간 반응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똑같은 신청곡을 계속 올리면서 끝에 물음표를 잔뜩 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글에 짜증이 난 청취자들이 그 사람을 게시판에서 퇴치하자는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난을 치냐며 비난하고 낙서장에 낙서나 하라고 비난했습니다. 제작진은 어쩔 수 없이 똑같은 신청곡에 이상한 문자 기호를 수없이 붙이는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에게 시각장애인용 점자 컴퓨터를 배웠는데 평소 좋아하는 프로그램에 자신도 신청곡을 올리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처음 배우다 보니 서툴러 자꾸 문자 기호가 들어갔던 것이고 올리는 방법이 서툴다 보니 여러 번 같은 글이 올라갔던 것이었습니다. 비난하기 전에 비판하기 전에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 헤아려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있으니 말입니다. 위대한 캐치비도 이런 구절로 시작됩니다. 누구든 남을 비판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이것을 기억해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너처럼 유리한 처지에 있지는 못했다는 것을. 내가 비난하는 그 사람, 내가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은 지금 시련의 골짜기를 힘겹게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꽃잎이 밟힐까봐 벚꽃잎이 마구 흩날리는 날이었습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조심조심 발을 내디디며 걷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걸어? 뭐 위험한 게 떨어져 있니? 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꽃잎이 내 발에 밟힐 것 같아서요. 개미가 발에 밟힐까봐 조심조심 걷는 아이도 봤습니다. 비에 젖은 나뭇잎이 불쌍하다고 울쌍인 아이도 봤습니다. 아주 작은 생명도 소중히 여기는 아이들.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그 아이들의 마음을 담고 싶은 건 욕심일까요? 참 아름다운 손 양노원 봉사를 하는 친구는 노인들의 손톱을 깎아줄 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나 손이 어쩜 이렇게 고우세요? 노인들은 부끄러워하면서도 좋아합니다. 자식 키우고 어려운 시대를 건너오느라 거칠고 주름진 손 손톱마저 너무 두꺼워져 손톱깎이가 들어가지 않는 손 손톱이 살갗을 파고들어 도저히 깎을 수가 없는 손도 있습니다. 그들이 손을 만지면 뭉클해집니다. 사진 기자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손들만 찍은 사진이 놀이꾼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실의에 빠졌을 때 잡아주는 손 거친 어머니 손 손톱마다 흙이 스며든 농부의 손 저마다의 손을 보니 손에도 표정이 있고 삶이 스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누군가를 위해 수고를 다하는 손 하루 종일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력을 다하는 손 그렇게 땀에 젖은 거친 손이야말로 세상을 가장 감동시키는 것이고 인생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가족을 위해 밥을 짓는 손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고 책장을 넘기는 손 받는 손이 아니라 주는 손 주먹 쥔 손이 아니라 흔들어주는 손 때리는 손이 아니라 남의 등을 두드려주는 손 손가락질하는 손이 아니라 보듬어주는 손 바로 그 손이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 그것입니다. 손짓 하나에 인생이 있습니다. 손짓 하나에 우주가 다 들어 있습니다. 차를 타고 출발할 때 한자리에 서서 힘껏 흔들어주는 당신의 손 불쑥 찾아가도 어서 오라고 반겨주는 당신의 손 어깨가 축 쳐져 있을 때 다 괜찮다고 토닥여주는 당신의 손 당신의 손짓 하나에 지구가 환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채워지는 그런 감동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